자 이제 11월 첫째 주 챔피언스톡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오늘 트로피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궁금하시죠? 네 진짜 궁금합니다. 얼른 빨리 만나보시죠. 만나 보시죠. 트러블메이커 어디 계시죠? 빨리 이쪽으로 오세요.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를 항상 사랑해주시는 저희 홍승승 대표님 항상 감사드리고 또 저희 큐브엔터테인먼트 모든 식구 매니저 형들 노연태 부사장님 박충민 사장님 용복이 형 그리고 세훈이 형 그리고 기찬이 형 또 우영이 형 굉장히 많은 우리 큐브엔터테인먼트 식구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저희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우리 비트 멤버들 그리고 포메니 멤버들 뷰티포니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같이 출연해주신 선후배님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앵콜송 준비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또 수능이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 꼭 좋은 성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쇼 챔피언 여러분 바이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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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는 넌 그저 어제와 같어 욕과 없이 말해봐 내 눈을 좀 바라봐봐 이 밤이 가버리기 전에 불빛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는 떠나가지 말자 막소리는 동안 시간은 또 간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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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don't wanna go 이긴 마지막 차지마 싫은 나에게 권발해줘 우리의 은혜에서 망설이지 마 전 느끼기 전에 넌 날 밀어내지 말고 지금 여기서 사라지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야 Tell 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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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끝나기 전에 time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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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더 이상 우리에겐 없어 내일은 내일은 그러니까 불러줘 Oh, call my name, 내일은 지금 당장 내 입에서 꺼내 털어놔 이 길에서 나 그냥 내겐 기대고만 싶어 기대고 싶어 이렇게 또 멀어지지 말자 서리는 동안 시간은 또 간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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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I don't wanna go 네가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지금 나에게 더 말해줘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망설이지 마 더 느끼기 전에 그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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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밀어내지 말고 우리 둘이 지금 여기서 사라지기 전에 우리같이 나를 밀어서 우리같이 나를 밀어서 엔진 테이프로 날씨가 나에게 더 위하여 날씨가 나에게 더 위하여 우리의 그동안의 그동안의